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상세를 많이 흔들고 있는 다운됐습니다. 마우스 피스를 뱉어낼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. 란든이 사우스 포즈가 새로 들어가고 있네요. 란든 에르덴의 공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안내 중에 원투 스트레이트 랩투 올려줬습니다. 랩투! 자 거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경기 끝납니다. 경기 끝났어요. 자 1회전. 원투 원투 계속 치고 있는 다시 안내 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. 마디 블록까지. 박기성 랩투! 아 대단합니다. 박기성. 박기성 랩투!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어요. 네. 아무래도 니치의 차이도 좀 있고요. 오! 다운이에요. 자! 자! 들어갔다가 강다운. 오 제대로 커트를 해. 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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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 스테이 발 보인다. 바콘과 원투! 다시 랩투! 다시 랩투! 오! 다운! 랩투! 방콘과 상대방을 붙였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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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뭐 예열은 다 됐군요. 팀이 뭐지? 팀이 뭐지? 팀이 뭐지? 팀이 뭐지? 한 쪽에 들어갔어요. 오! 지금 다운입니다. 오! 다운이에요. 다운됐습니다. 김재수 경 챔피언을 화이팅! 오! 다운이에요. 오! 다운이에요. 오! 다운이에요. 정리된 공격을 해야죠. 네. 안면. 내 손 들어갔고. 다시 방방 치면서 들어와라, 들어와라. 그러나 여기서 오! 네. 주선수의 자존심 대결! 다운! 일단 10초 남았으니까. 조금 한숨을 좀 둘러야 될 것 같은데. 어떻게 또 벗겨야 될 텐데요. 계속 강공으로 맞서고 있는 황경민 선수입니다. 아! 또 보디블루우야. 저기서. 한번 보디블루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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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. yeni 좀 이게 arr Rio 안 되니까 Settock! 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